배우 윤주희가 화제다. 윤주희는 15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등극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현재 OCN 드라마 신의 퀴즈 리부트에 출연,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윤주희는 지난 2007년 KBS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로 데뷔했으며 이후 조은지 패밀리, 오다크 형제들, 닥터진, 아이리스2 등에 출연하며 빌모그래피를 쌓아왔다. 한편 배우 윤주희는 OCN 드라마 신의 퀴즈 리부트에서 특수시사부 팀장 광경이 역을 열연 중이다. 한편 배우 윤주희는 OCN 드라마 신의 퀴즈 리부트에서 특수시사부 팀장 광경이 역을 열연 중이다. ân 기반기에 불만시원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